휘청거리다 마음먹은 나를 옆에서 붙잡는 사람이 마치 곁에 있는 사람처럼 끌리고 하지도록 잊지도 않은 채 마음의 눈을 보았다 절대로 지지 말라는데 무너지는 마음 정도는 괜찮다는데 괜찮다는데 휘청거리다 더워지려도 그를 무너지자 하고 마음먹은 나를 옆에서 붙잡는 사람은 마치 곁에 있는 사람처럼 끌리고 하지도록 잊지도 않은 채 마음의 눈을 보았다 절대로 지지 말라는데 모르지만 정보는 괜찮다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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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